으아하하! ㅎㅎㅎㅎ 으에에에에에에 17 야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두 더짐입니다 헬롤 어 뭐야 자 오늘 할것은 오버워치 루시오볼이라는 뭐 거의 약간 축구같은 그런거죠? 아 야 나도 좀 찾아 잠깐만 아우 나 안 빠.. 어우 나 느려 나 왜이렇게 느려 오케이 어쨌든 일단 경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면 말이 안나올 수도 있으니 아 누가 잘못.. 아 너가 나왔네 와 이분 잘 나왔다 빽 와우 골 여기 부산맵이라서 그렇지 이 갑시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골을 넣어줘야죠 루시오의 한글목소리 아 아 야 제발 펀치 워우 붕 오우 오우야 막혔다 도와줄게요 펀치 어 제발 예에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와우 이거 녹화.. 녹화를 하는거라서 그런건가? 흐흐흐 녹화를 해서 이런 운이 오는건가? 흐흐 흐흐 아 이거 제 첫걸이예요 첫걸이예요 사실 아 이거 솔직히 말하면 저 두번째거리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이걸 쭉 고리라고 인정하.. 어우 뭐야 내가 또 나온거야? 내가 또 나온거야? 내가 또..내가 나온거야? 내가 또..내가 나온거야? 내가 나온거였어?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온줄 알았다 이만 벌써 3대0이야 1,1,1 1,2,1 아 조순이 여기 안맞았어 그렇지! 아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지 어차피 여긴 사람들이 내가 이거 유튜브 한다는걸 모르면서 어? 잠깐만 아 막혔어 아아 계속 우리나라가 위협적이네? 으아 아 안돼 막혔다 Wait! 위험한데? 우예 내가 뚫렸다 막 κιyn 오우 잘했다 꼴켜 ПерP 잘하는데? 꼴켜еро 잘하는데 아 나 뒤에 있다 오 넣어놔 아 아깝게 빗나가네 진짜 진짜 너무 아까운데 흐야 안돼 막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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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혔다고 아아 아우 진짜 아니 그리고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흠 어 왜있어 어어 뿅 날려야지 뭐해 와우 이거 진짜 위험했다 그렇게 봐 너무 안심하지마 언제 역전당한지 모른다 흠 아하하하 진짜 아깝네 으 뭐 뭐야 왜 막 왜 안막아 왜 안막으세요 아니 뭐 한껄정도 괜찮지 이사람 이 사람 자살거라는거 뭐야 아아 꽃 넣어줘야되겠는데 빨리 가자 아 또 막혔죠 역시 오 뭐야 저 사람 자살거라는게 막아라 이번엔 오케 오 오 위험해 위험해 짜웃 아우 야 아 근데 내가 막으려고 했을때 아마도 먹혔을거야 어떻게 넣었죠 좀 모르니까 운이 좋았다 아 나 골 넣어야된데 빨리 골 넣어야되는데 고오 뭐하세요 그냥 드리블하는데 훗쩍 아아아아 오 오오 막혔다 아깝다 야 조진이 형만 조진이 형만 나한테 와라 공화 나한테 와라 공화 나한테 와라 오? 넣었어? 와아아아우 어떻게 넣었나 보자 오우 잘했네 잘했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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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 2 2 1 1 끄 흫흫 흫? 아야아 나도호조 흐흐흫흫흫흐흐흐흐흫 벙 오케이 잘했어 뭐야 쟤네들 막으려고 하진아 쟤네들 막으려고 하진아 와우 안 막으려고 했지 흐흫 저쪽에 누가 누구누구 있냐 에이 야 한 꼴리야 더 넣어봐 그 정도는 넣을 수 있잖아 넣어봐 호우야 아깝다 오케이 나 이쪽에 있을게 어엏 방심했어요 아 방심했어요 오 아오 와 뭐 손농민이야? 아이 뭐야 진짜 저 사람 저 사람 진짜 잘하네 5대3이야 어떻게 이겨 우리 오오! 야 진짜 위험했다 오오 잘했어 오 넣었나? 와우 흐흐 뭔 너나아우 웨우 비용 와 진짜 뭔 그런 이유니 가자 흐잇 아 야 나도 좀 넣자고 아아 아까 뭐 두골 넣었지만 오 와우 다들 궁 쓴다 나는 경기 초반을 썼는데 와아 와 녹화 첫경기지만 이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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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예 한국버전이네 여기 여긴 아예 한국버전이네 여기 우리나라 부산 맵이라서 그렇지 와우 와 인정해 나 진짜 잘했다 저건 하나만 더 줘 쟤 왜 하나만 더 줘 하나만 더 줘 와우 내가 두골 넣어 아 아무것도 안했네 두골 대신 아무것도 안했네 아 이거 하이라이트다 볼까 너무 오래 걸리네 갑자기 게임 잡히는거 아냐 나의 하이라이트 에두더지민의 하이라이트 가디언 봅시다 뿅뿅 왠 왠 뷔 뷔 뷔 뷔 뷔 뷔 하하 괜찮은 만화 스킨 없나 오우 괜찮아 보인다 귀여워 보여 음 하나 골라보자 아 근데 아껴둘래 아껴둘래 그리고 나 현재 그 금목이 살려나 오! 찾았다! 나이스! 찾았다! 아 찾았다 찾았다 이게 브라질에서 안했네 이번엔 무슨 나라 어딨는지 모르겠다 흐흐흐흐 이거 브라질어겠지 오케이 3마리 고! 울퉤 후트 sides 준비 꾹 꾹 꾹 제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아 나 위로 차야하는데 전 위로 차는 방법을 아직 몰라가지고 오 꿀킨버니 꿀킨버니 이미 차 주세요 어 어우 어후앙 guide 아 저깃 저기... 저기 뭐 3글자야 G Οuego A까지 들어가야하는데 으아 아 공격에 집중할까 아니면 수비에 집중할까 어쨌든 갑시다 자야지 뭐해! 야! 야 야 야 야 야 야 오우우 지나갔다 다행이다 아 왜 안 막..야 내 뒤에 한 명도 있었지 왜 안 막아 내 뒤에 한명도 있었잖아 아아..아직 3분 넘게 남았어 한 골이라도 더 넣자고 한 골이라도 한 골이라도 넣으려고 할게 지호 왜..뭔 고리 저래 아 나 수비라도 열심히 할테니까 너네 넣어라 안넣으면 너 진짜 그냥 나 안다 아아 아니 뭐 그 쿨타임이 왜이렇게 길어 열심히 안막으면 진짜 나 화나 오 야 진짜 지금은 열심히 하네 오 오 오 오 오 오 와우 와 마넥골이네 마넥골인지 마넥골인지 추격골인지 여기서 쏘 쐄음 오 잘했다 나도 넣어야지 웨이! 아아아아 왜 계속 막지 왜 내가 하는건 왜 계속 막지 워우 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우 뭐야 나 왜 이러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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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무서워가지고 못찼다 오우 경험 많았다 오오헤 많네 와 내가 넣은건 아니지만 우리팀 잘했다 동점했네 짜잘거리 저건 뭐 웬 자살거리가 어딨어 저기있네 너무 멀은데 가자 너 뭐야 넣어버리는거야 그렇게 쉽게? 아니야 아니야 흠쥬 오 예스 오 예스 원 특별한 특별골이에요 저건 여러분들을 위한 뿅 와 진짜 아우 진짜 기분 이제 좋네 가자 오 뭐야 그렇게 쉽게 놔? 야 왜 뭐야 쟤는 왜 자살거래 쟤는 왜 자살거래 뭐지? 걔는 왜 자살거라지? 자긴 질거라는거 미리 예상했나? 왜 자살해 쟤는 왜 자살거래 아 이렇게 높이 자는거네 오케이 잠깐만 나만 여깄어? 오오 두 명 이거 공격파 두 명이야? 뭐 그러면 좀 더 안신되긴 한데 어 어디일? 난 맞겠다 난 뭐 공격하면서도 수비 아아 멋있어 나 이제 빠르게 갑니다 오우 야이 누이소거 오우 야 원 메뉴 웰맨잉 일 분 남았습니다 를 알리고 있고 차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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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icar 한골이라도 넣었지 한골이라도 넣었지 아 references 3명이나 차 와우 그렇게 꼴 잘 넣었네 꼴 잘 넣었네 칭찬할 수 밖에없다 잘 해가지고 제발! 오케 우리팀 건드리면 그렇게 되는거야 와우 나이스 저사람이 점프를 해가지고 못막았어 저사람이 점프를 했다면 점프를 안했다면 막았지 저 공이 레킹볼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펀치로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떼낸걸로 나 수비에다가 열심히 집중하지 오어어어어 와 비 나왔다 와우 어후 잠깐만 나 어디 점프했지 와우 이거 진짜 위험하다 잡아 오 여 아야 아 방심했다 와 망침했다 아 이상한거 눌러가지고 밀치기를 눌렀어야 돼 인채가 옆에 있는 사람은 아마 절레절레 하고있어요 절레절레 하고있어 인채가 옆에 있는 사람 잔소리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잘했네 근데 기분은 안좋아 잘 넣을 수 밖에 없네 저사람 잘 넣네 거두내기라도 거두내기 오 이겼따 음 써멸게임 슬루트박스 아 다들 나보다 다 남은 스킨이 저래 요오 칭찬 칭찬 오우 선방 잘했다 선방 잘했다 얘 꽁났나? 아아아아 와아 꽤 잘했네 하나만 더 와우 하나만 더 하면 어떻게 돼? 하나만 더 해봐 투표 안한 사람 아니 아니 6개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이거 보자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라도 보내야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 아 이거 저사람이 점프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슛 하는거 막았다니까 어 어 뭐야 아우 찾았네 오케이 자 막판입니다 이거 막판 세드네요 여기 정크타운보다 훨씬 낫네 여기 정크타운보다 훨씬 낫네 오우 오케이 또 걷어내고 걷어내 알았지? 걷어 왜 뒤로 야 우리 전부다 우리 전부다 웨수비를 해 오오오오오오 아이 나 망했잖아 아우 여기는 4글자 다 나오네 여기는 네 글자 다 나오네 아 나 막았는데 분명히 아 나 분명히 이거 억울해요 저도 분명히 막았다고요 고! 오! 아! 오호호 오오 아 죄송합니다 넣었나? 역시 안넣죠? 넣어! 넣어! 빨리 넣어! 아 지면 안된데 지면 망신당하는데 어 그래 그래 거듭내기 잘했어 오오 아 내 몸으로 막았잖아 몸으로 안 막는거 펌 안해? 와 이번만 지겠는데요 막았잖아 아 아니네 아 스쳐지다 갔네 왜 그랬을려나 궁금했다 저기로 보내 일단 한 골이라도 넣어줄게 내가 얘들아 한 골이라도 요거 오케 넣어야돼! 우리 한골이라도 넣어야된다고 오오.. 아아오 아우 와우 저 두명이 끈지기는.. 저 두명이 끈지기는 것도 진짜 낫나같죠? 오케이 저기로 보내 아우 계속 아까도 생각만 계속 맞이한거야 오 아아아아 아우야 나 남겼잖아 오오오 끈찍이네 긴장되고 오우 막았다 오우 잠깐만 안돼 또 먹히면 안돼 막았다 오우 응? 아아 아아 차차차차차차 그치 아 궁으로 돌진한다 아아 아아 1분밖에 안 남았다고? 오우 빨리 아가 와우 겸 막았네 저거 앙꼬리라도 오우 무승무라도 하자 오 뭐야 오우 땡큐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만 말입니다 제발 제발 아아 아아 막혔지만 달려가면서 슈 이야아 잘했다 15초 안에 골을 어떻게 나와 그치 15초 안에 골을 어떻게 왜 가만히 있어 저사람 왜 가만히 있어 저사람 왜 가만히 있어 오우 오우 뭐 어차피 이번판 졌잖아요 여러분 막았잖아 아아 자살거랬구나 아니 왜 자살거래 난 저기에 있었는데 오 홍 оп 밖에 으으으으으으ы 왜 그쪽으로 거니냐고 와 어차피 너의מנ이 이거 누구 편이야? 우리 편이네? 우리 팬이 진짜 좋은 골 하나 넣었나봐 야 근데 그 골 진짜 잘 넣었어 게임 좋아요 누르고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드워즈와 함께하는 어 뭐 오버워치의 뭐 서머게임 여름게임 특집 뭐 루시오 보호를 해봤어요 생각보다 꽤 재미더라구요 아니 녹화 안할때는 실전만 안하고 골을 한번밖에 안 넣었는데 지금은 녹화를 하는 행운 같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